레일건이 나온 측은 공개 세션의 판단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부터 히드라를 타고서 세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상타격해볼게요 참고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레일건만 사용해서 저를 잡을 겁니다 간다 제대로 간다 진짜로 여기지 여기 여기야 여기 아잇 뭐야 순식간에 죽었죠? 참고로 헤비 스나이퍼의 폭발터는 히드라 두방 레일건은 한발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일건 하나만 들고서 전투기들을 사냥하겠습니다 어어어 조심해야지 아 에임 아 에임만 에임 나잇샷 아 잡았다 나잇샷 레일건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참고로 레일건의 사고는 500미터고요 지금 도망가야 돼 5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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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샷 자 여러분들 에임만 신경쓰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레일건의 히트스케인인가 이게 발사 뭐해 이거 아니 탄왕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레일건의 히트스케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탄왕이 있어요 이걸 따라가면은 여기 끝에 이게 총알이거든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다시 싸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탄왕이 저기 멀리 날아가서 비행기를 맞출거에요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레일건로 옵투를 잡아볼게요 옵툰 아 역시나 맞추기 힘들어 이게 한발씩 더 써야되가지고 옵툰 옵툰 예측샷 옵툰 자 여러분들 옵툰 잡기는 굉장히 힘들다는거 자 이제부터 세팅을 잡으라 콘텐츠를 해볼게요 저같은 경우는 레일건만 쓸거구요 여러분들은 항공기를 타고서 저를 몸통박치로 봐주세요 아잇샷 어~~ 맞추기нь히들어 어어어어어 에잇닢맞네 아잇 whatsoever 일단 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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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크랩했다 어셋게 안보인걸 도대체 으아아악 G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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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G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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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distinguish 아하핫 иш와으으oEC 3회전 간다 3회전 여러분들 제가 에임이 안 좋다 보니까 저의 팀원을 2명 정도 늘릴게요 지상팀 3명 대 비행기팀 5명 다시 다시 어 하나 잡았죠? 둘 이분들은 확실히 에임이 좋아요 이분들 뒤에 숨어서 관찰하겠습니다 또 잡았죠? 아니 에임만 좋으면 접근을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분이 순식간에 다 잡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적어는 틀을 잡어볼게요 몸샷 1 어 뭐야 피가 안 닿는데? 머리에 싸울게요 1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11발 아 뭐 버틴다고? 지금 딱 한 대 남았거든요 12발 나이샷 잡았죠 제가 이제부터 저건 트리프고서 7명의 레일건을 상대해보겠습니다 출발 어딨어 여기 뒤에 사람 다잇 아 지금 은식을 했죠 뒤로 넘어서 제드라인 제드라인 2명 잡았습니다 올라와 레일걸 피해 아 근데 저건 트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잡았죠? 잡았죠? 오 마이갓 몇 킬 했어? 제가 저건 트로 레일건 4명 정도를 잡았고요 나머지 4명은 잡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레일건 디펜스를 해볼게요 이제부터 헬기들이 라인을 따라서 한바퀴 계속 돌겁니다 저랑 문방님이 레일건으로 헬기를 격추시키면 되는거죠 발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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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디펜스 아쿨라 잡아 아쿨라 아쿨라 아 하나 놓쳤죠? 세븐지 잡아야 세븐지 아 망했죠? 보호저나 한발로 지발 버스피 잡았습니다 아 스페로 못 잡았어요 아 잡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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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잇 아 아니 아쿨라 웨이틴트네 이거 얘들 잡아야돼 아 스페로 너무 빠르죠? 잡았죠? 나이스샷 실패 졌습니다 자 럽솔림 기랄림 여기서 레일건 사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헬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헬기 회전 시작 한바퀴 돌면 사격 갑시다 아직 한 번도 안죽었습니다 어어 지금 누군가 죽었어 빠른 속도로 가자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최대한 빨리 프락셀 벌바 프락셀 프락셀 벌바 프락셀 프락셀 가자 아잇 죽었습니다 헬기 한대 접으면 승리 궁리님 나이스샷 2라운드 레일건 팀 승리 자 다음에는 2명이 탄 어벤져와 레일건 5명 과연 누가 잃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세트 공습 경구다 가자 어디죠 지금 레일건 어디야 어 여기 밑에 있어요 지금 누군가 죽었죠 3킬 벌써 4킬 5킬 4킬 5킬 여러분들 밸런스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레일건이 아무리 쐬도 어벤저를 잡을 순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2명이 탄 헌터를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헌터 잡으세요 위에 헌터 헌터 잡아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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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여기로 쏘진 않겠지 오 설마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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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죠 발사 나이스샷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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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전 어 위험해 어이 순식간에 4명을 잡았습니다 지금 구워 어떻게 된구워 헌터 죽었어요 자 다음에는 2명 위탄 세비지 어 어디야 가야 가만있어봐 가잇 그렇다면 나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2.5명 Laughs 2명 3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